이곳은 방탄소년단 유대북아파울론 앨범 재킷 차량 강사입니다. 다른 팬분이 와가지고 밑에 보라해졌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오늘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방탄 투어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에 저희가 가고 싶었던 식당이나 전국이 생일 커플더 투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외곽지역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그... 폐쇄된 일영역 일영역 빅스테이션 일영역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바로 그곳! 일영역에 들어가서 저희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다행히 여기는 좀 외곽지역이어가지고 지금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저쪽이 입구야? 아... 어? 안내문이 써있어. 설로이 사진 촬영 무단 출입행위 금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뮤직비디오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빅스테이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집어봐요. 지금 이 파는 곳 표지판이랑 이거랑 같은 장소지 그리고 뒤에 이 이령이라는 게 저거고 나도 여기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야겠는데 여기는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철로에 기대지만 철로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떡하지? 지금 저기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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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안 되겠다! 봄날 같지? 어! 어! 끝났! 네가 변한 거지? 아니지? 아니지? 왜 랩은 다 뛰고 그래? 네가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어머! 저는 여기서 일단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저요? 위치랑 내가 잡고 싶은데 똑같이? 그래 이게 그건가 본데? 여기 딱 여기가 그거 딱 여기 이 자리야? 응 그 자리 맞는 거 같아 아주 느낌있게 찍어주려면 사람이 너무 힘든지 고프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고프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다이나모리스 고프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같이 여기서 찍자 같이 여기서 찍자 여기서 사실 찍는 게 로망이었는데 세영이처럼 이렇게 얼굴 대보고 싶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안 다니는데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 집에서 만족해 이거 잘 달려줘 나한테 그 이름도 유명한 청룡길이야? 응 화장실도 진짜 레트로다 레트로 안녕 일영영 처음 보고 왔는데 꼴다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최대 다행이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가지고 다니고요 앞사람과 거리 유지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이렇게 뛰면 안 되잖아 저거 아니야? 저거 봐 저거다 저거 저 앞에 있는 거 맞네 여기 있다 아 역시 내가 이럴줄 알았어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이 정국이 생일이기 때문에 오면 생일 축하 배너가 있을 것 같다 남준이도 9월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것 같다 역시 어떡해 대박 정국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래 사랑의 남의들이 다행이다 자줄테니 그런가 봐 잠도 자는 게 싫어해 가봐요 아 그러네 caps In my world We're going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내가 여기 와구나 아, 이거 될 수 있겠다. 저 바다에서 지민이가 운동화를 들고, 핑크머리를 사오고 엄청 유명한 고기가 고기라고? 엄청 아련 아련하게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저 바다에서 지민이가 운동화될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래 내가 보라에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른 팬분이 와가지고 밑에 보라에 적고 왔어 역시 수분 아미들이 많아 제가 그 디제이 차돌림 유튜브 유튜브 차돌림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봄날 뮤비 촬영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아시는 지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재밌는데? 첫 방탄 투어의 시작 강릉까지 3시간 넘게 걸려서 왔지만 이거예요 지금 아니 여보세요 내가 찍어줄까? 아니 나는 괜찮아 어? 석재님 문? 네 가면 저희는 수산시장으로 가고 내일 태태가 갔었던 어디였지? 금강산 대게 횟집? 물 가서 홍게 라면을 먹고 내일 마저 양양 투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뭔가 조금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주방으로 쭉 들어가서는 어머님한테 제가 갔는데 할머니께 사인해드리고 싶은데 고민을 하나 드리더라고 그런게 됐어요 최신 블록팩까지 다 들고 물고 아미야 여기야 여기 옆에 작게 나이를 A만 써줘 에이 에이 ㅋㅋㅋㅋ 제일리 環境 질리 잘 죽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